이맘보 걷기 24일차입니다. 오늘도 걷기 출발!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? 김밥을 사러 갑니다. 김밥을 사고 가겠습니다. 이뻐서 좀 즐거우러 갔습니다. 가을을 수가 예쁘네요. 딸을 본다. 오늘은 배고파에 넣습니다. 저는 공간에 먹은 뱅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뱅을 잘 못하니까 가면 있는둑이 있어요. 제가 배고파에 있는 뱅을 먹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두 다리로 그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힘차게 구워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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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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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cN sustain. 그렇습니다. 안녕. mares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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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